호날두는 정말 대단한 선수죠 1985년생 만으로 36이면 정말 적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축구선수로 특히나 호날두가 스피드를 앞세워서 플레이하는 선수라고는 감안하면 이 나이에 이렇게 뛴다라고 하는 건 정말 좀 대단한 것 같긴 합니다 여전히 최고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 시즌 이탈리아 세리아에서도 득점왕 차지했고요 현재 진행 중인 유로 2020에서도 두 경기 연속 골, PK 포함해서 세 골을 두 경기에서 넣고 있습니다 헝가리전의 두 골, 독일전 한 골 골을 넣어줬는데 헝가리전의 두 골은 호날두가 36살 131에 만든 건데 유로 본선 역대 최고령 멀티골 기록이기도 합니다 기록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렇게 유로 2020에서 지금 두 경기에서 세 골을 넣으면서 루카쿠, 시크, 바이날두와 함께 이번 대회 득점 공동 선두이기도 합니다 이번 유로 2020 들어오기 직전이었던 또 이스라엘과의 평가전 때도 호날두가 골을 넣었으니까 A매치 최근 세 경기 연속 골이기도 합니다 골 잘 넣어요 기록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죠 월드컵과 유로 본선 합쳐가지고 그동안 호날두가 개인 통산 넣은 골이 19골이라 됩니다 이거는 독일의 클로제와 함께 메이저 대회 본선 개인 최다 골, 타이고요 그 다음에 유로만 넣고 보더라도 호날두는 유로 본선에서만 12골 이거는요 개인 통산 압도적인 1위입니다 유로에서 이렇게 혼자서 많은 골을 넣었던 선수는 없어요 그런데다가 지금 호날두 같은 경우는 A매치를 무려 177경기를 뛰었습니다 그러면서 107골을 넣었는데 남자 축구 역사상 호날두보다 더 많은 A매치를 뛴 선수는 없습니다 가장 많은 A매치 최다 출전자가 호날두고요 골도 이제 107골을 넣고 있다고 했는데 이거는 이란에 알리다이가 109골 넣고 있는데 두 골 차이에요 이 기록 깨지겠죠? 깨질 것 같아요 두 골 차로 지금 따라 벗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모든 데이터를 놓고 보더라도 호날두는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확실히 축구는 잘해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최근에 좀 집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야 이거는 좀 아니야 이제 요거는 좀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사람들에게 지적받고 있는 게 있죠 뭘까요? 여러분들도 아마 아 이거는 좀 호날두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아 경기장 내에서 네 이렇게 뭐 치우거나 이런 거 말고요 네 맞습니다 프리킥 이제 호날두가 프리킥 고만 차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시죠 독일아트의 포르투갈이 2대4로 크게 졌던 경기 있잖아요 그 경기에서도 조별리그 2차전이었는데 호날두가 프리킥 찼는데 어림없게 좀 빗나갔잖아요 그러면서 최근에 여러분들 호날두가 그게 프로팀이건 국가대표 경기건 프리킥으로 정말 멋지게 골을 얻던 최근의 기억이 좀 있으신가요? 호날두가 20대 초반 한참 날아다닐 때는 정말 막 뚝뚝 떨어지는 마구와 같은 프리킥을 정말 잘 때렸고 중거리 포함해서 너무나 그런 게 인상이 깊어서 와 프리킥하면 호날두 이런 게 좀 있었지만 근데 근래에는 실제로 그렇게 프리킥을 통해서 득점을 만들었던 경우들이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 이 독일전에서의 그 프리킥이 호날두가 월드컵과 유로 본선에서 때린 50번째 프리킥이라고 해요 근데 그렇게 최근에 50번의 프리킥을 때려가지고 넣은 골은 몇 골이나 될까요 호날두가? 월드컵과 유로에서 한 골밖에 안 됩니다 그 한 골이 언제냐?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때 스페인과 포르투갈 경기에서 3대3 정말 레전드 경기 하나 있었잖아요 골 넣고 극적으로 갔던 그 경기에서 호날두가 넣었던 게 호날두가 최근 프리킥 대표팀에서 유로와 월드컵 50번 창고 중에 유일한 골을 넣었던 겁니다 이를 두고 지금 영국이라든지 이런 미디어들 쪽에서 유럽에서 무슨 얘기하냐면 이거는 호날두의 대표팀에서의 지금 프리킥의 성공률은 토트넘의 에릭 다이어와 같은 수준이다 이러면서 막 수치를 비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토트넘의 에릭 다이어가 이렇게 좀 프리킥 킥킥으로 나서잖아요 가끔씩 그러면 여러분들 왜 차지? 이런 것 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뭐 에릭 다이어가 골을 넣은 걸 우리가 많이 본 게 아니니까 그런 다이어와 지금 호날두의 프리킥의 성공률이 같은 수준이다 이런 비교를 할 정도니까 사실 이건 약간의 좀 뭐라고 해야 하죠 이렇게 비꼬는 약간 돌려때리기 이런 건데 좀 뒤로 매기는 방식이긴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지금 호날두가 다이어와 비교될 정도로 프리킥이 좋지 않다 혹평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사실 호날두의 프리킥은 또 입업만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 이번 유로 2020 들어오기 직전에 포르투갈이 이스라엘과 평가전 했었는데 그거는 정말 짤로 여러분들 많이 보여줬을 텐데 말도 안 되게 경기 초반이었나요? 하늘로 완전히 무회전 때리려고 때렸는데 완전히 하늘로 올라간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이건 정말 그 수많은 프리킥 중에 사상 최악의 프리킥이다 이런 평가라든지 아니면 우주 개발을 위한 프리킥이었다 우주 상공으로 쏘아올린 이런 이야기들을 상당히 많이 들었었습니다 메시가요 최근에 10번의 시즌에서 리그에서만 36번의 프리킥으로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1위에요 굉장히 역시 메시가 잘 때리죠 요 같은 기간만 놓고 봤을 때 유럽 5대 리그만 딱 잘랐을 때 그 다음으로 많은 골을 넣은 선수는 누구냐? 피아니치입니다 피아니치가 16골이고 호날두는 메시가 36골에 프리킥으로 골을 만들었고 그 기간만 놓고 봤을 때는 몇 개의 골을 만들었냐? 리그에서 14골 밖에 못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메시의 절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리그에서도 그렇게 사실 성공률이 높지 않고 또 호날두는 굉장히 시도를 많이 하잖아요 프리킥을 근데 이렇게 골수가 적고 대표팀에서도 그렇게 한다면 뭘 해야 되냐? 그러면 킥커를 한번 좀 바꿔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포르투갈 대표팀의 오른발 하면 맨유에 브루노 페란데스 있잖아요 킥이 워낙 좋은 선수잖아요 그러면 아니 부패한테도 한번 맡겨야 되는 거 아니야? 만약 왼발 걸리면 걔 헤이로한테 왼발 좋은 킥커니까 좀 괴력 좋으니까 걔 헤이로에게 한번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계속 호날두 만차? 이런 거죠 성공률도 좀 떨어지는데 근데 이제 그런 지적을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포르투갈 대표팀 내에서는 감독도 팀의 동료들도 프리킥 기회가 나왔을 때 야 이거 이제 날두야 너 차지 말고 다른 선수 한번 차게 하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런 기회가 났을 때는 호날두가 호날두가 자기가 호날두가 결정하는 거를 누가 가서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좀 다르게 한번 바꿔봅시다 의견을 개진한다든지 말을 섞는 그 자체가 어려운 분위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아마 호날두가 대표팀을 떠나기까지는 계속 호날두가 프리킥을 찰 것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의 성공률이라고 한다면 이제 다른 선수에게 좀 기회를 주고 호날두가 잘하는 게 있으니까 호날두는 그거에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죠 물론 뭐 조별리그도 한 경기 남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16강 올라가서 그 다음 환경에서 호날두가 프리킥 기회에서 때려놓을 수는 있죠 확률이니까 뭐 하지만 지금 우리가 여기서 좀 봐야 될 것은 최근에 그렇게 성공률이 좀 떨어져 있다는 거와 함께 아 포르투갈 내에서 호날두의 어떤 결정 호날두의 어떤 생각을 바꾸는 거는 물론 그거에 대해서 약간 반대의 어떤 입장을 개진하는 것도 쉽지 않은 분위기구나 뭐 이런 거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호날두가 프리킥으로 하나 만들까 아니면 진짜 뭔가 내부적으로 막 논의해서 프리킥 키커를 한번 좀 전면적으로 좀 수정하는 이걸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될까요 한번 지켜보시죠 포르투갈 경기